오라색 맛 낫어 그가 자 그림 캐쳐 남자는 탑 속의 왓처 왓처는 맨날 눈 감고 있는데 가끔 잠들지 않을까 아 서술 아 서술 아 서술 아 서술 아 아 아 아 내 체력 어디간 오래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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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우 안좋은 드로우. 진짜. 와트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매우 안좋은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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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아. 헌신, 광휘, 신성, 모독. 신성, 모독이다. 모독각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어떻게. 액 너무 쓰레기인데. 냉넘약. 백상필. 어떡하지? 모독집는 것도 안 좋을 거 같은데. 근데 집어야되나 말아야 되나? 카드가 왜 이렇게 나와서 고민을 하게 만드냐? 근데 뭐가 나왔어도 고민했을 거 같다. 교훈 나오면 교훈 집지 않았을까? 모독관 집으면 죽겠지. 아니? 판도라베에사 스트로라베. 승부존. 일곱 장이냐? 세 장이냐? 이크라운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롤은 세 장인데. 판도라는 일곱 장이니까. 일곱 장. 와아오. 미췄다리 미췄다. 이 죽. 개 죽. 방어 뭘로 하냐고요 왓처가 방어를 60 75 우숙 200h 진정한 지오원가 들어와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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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임? 왜 무릎에서 띄움? 쾡이 말살검을 말살 말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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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온거지? 말살 오리스 사파게티 오리스 사파게티 쌩쌩 가득 아니 근데 진짜 힘드네 오 방비 줘야겠지? 회전줄까? 황휘주기 회전주기 말살검주기 정신후향도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지금은 너무 안좋은 상황이 미래는 보장돼있는데 당장만 버티면 이 추워래 당장만 버티면 이 추워래 당장만 버티면 이 추워래 인정 마싱 마싱 근데 이럴거면은 신성모독도 괜히 넣었네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가서 도자리 깔아지 모독시효과? 역시 회전을 지워야 되나? 정신 수양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정신 수양이 좋긴... 되게 좋은 카드인데? 길각인가 아닌가? 8 18 14 곱하기 3 길각 맞겠네 아닌가... 모르겠다... 맞을 것 같은데 길각 나 맞겠지? 대중받도 길각이 대중받도 길각이 그로가 모서라 세단일거이 그로가 모서라 세단일거이 그로가 모서라 세단일거이 5 남편이 정신이 쥐꾼 쥐꾼 말살 쓰른 말쓰른검 성수가 맞음 검은 별이 맞음 정신 수양이랑 마음의 옷에 빨리 쓰려면은 성수가 맞을 듯 흠 노 페널티에 거프트 유물 에벨지 유물 되시겠다 상점가서 하나 더 줄자 아 이런 아니 현두미가 젤새 첨탑 최강자 험두미 고질라게 쓰네 진짜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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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호 los 고급 ter л 덱을 지우도록 하자. 상점 가수 하나 더 지워서 덱 돌리고 치약이다. 다녀왔어요. 남턴에 죽습니다. 모독은 결국 도움이 안됐다. 도움이 안됐다. 도움이 안됐다. 땡. 성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성수 없었으면 더 침톡 kardeş 도움이 안됐다. 미션으로 가수 없었다. 에이 뭐 스메코 기름이야 꺼져 스메코 기름 대체 왜 희귀 우물이야 희귀 포션이야 연막판도 그렇고 진짜 잘 나오지 말라고 희귀 등급인가 합리적 의심인데 클레멘타인의 기름 실력물력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나 미친 실력 없는거 봐 아니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자커펜 터진다 게임 터진다 으아 미친 스메코 물량이 게임 터트린다 자커펜타인의 기름 아니 스메코가 암살 시도하는데 잊을 뻔했네 녹음의 과장도 없이 진짜 잊을 뻔했다 자커펜타인의 기름 잊을 뻔했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레이는 이 다음은 뭘까? 목인보야 역배즈. 발윙이 없었어요. 망겜이네. 베개. 미친 그렘린. 오씨. 가슴살요. 가슴살요. 개체가 안 될 것 같은데. 가슴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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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가슴살요. 여러분하고 맞요?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뭐임 이거 이길 수 있음? 지금 상태 이상 들어오면 무한덱도 안되지 않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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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공포카드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봄표 포션 봄표 어 잠깐만 어지러움 털고 가는게 낫겠다 시간에 모래 영코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 뒤엔 자동 문의실 동포포션 동포포션 안이 안되죠 황금공포포션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어 잠깐만 파색 써야 되는데 헛소리하다가 쓸쓸 힐각이였서 무사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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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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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허 집어넣는 버릇없는 까마귀 같으니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네 공포 포션 3개나 있는데 더 강화할 필요가 있냐 약히 할 것도 없어서 하카스 100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카스 하카스 안먹은지 오래됐다 하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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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역배 터지는거지 뭐 쓰레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역배각인데 역배 어떻게 안터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요라도 빨리 뜬게 얼마나 다행이야 공포나 먹어라 날 주려고 해라 주약십 아 너무 무섭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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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 5승인가 이렇게 왓츠 1 이렇게 왓츠가 이렇게 왓츠가 이렇게 왓츠가 우승 우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0 신성화된 심장 99골드 쓸더스 시저 골드는 왜 99골드일까? 100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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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계 100골드 2700점밖에 안나오는 마취